이거 신발 멋있는 신발이네 맞아요, 이거 이제 심한 후위에 속아 왔어요 뭘 속아야, 잘 씻었으려면 심한 후위에 속아 왔어요? 심한 후위가... 아, 이거 그거 나온다, 우리 활동할 때 저랑 따로 뭐 항상 같이 다녔는데 쇼핑을 제가 이제 항상 가는 형의 충동구매를 막았단 말이에요 아, 그래요? 근데 저랑 살아가고 후위 신발이랑 같이 갔는데 부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저 잘 어울린다고 제 쇼핑을 쇼핑해가지고 잘 어울리잖아 잘 어울리는 거, 잘 어울리는다고 제 뭐라고 해야 돼 근데, 근데 결제할 때 계속 엇, 깍깍깍 아, 진짜 그거죠 잘 사는 게 맞나? 또 밤이 사는 건가? 아니 흐뭇해소해서 너무 솔직히, 그런데 그래도, 그것은 트위치까지 그래서 이런 오 누군가 그 minus 억